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남긴 주옥 같은 그런 코멘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직 의사분입니다. 핫지님이. 요즘 간담도 수술을 배우려는 젊은 의사선생님이 없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수술인데 가격은 많이 싸기 때문입니다. 필수 의료 붕괴 한국의 낮은 숙가의 민낯이라는 것을 보고 현직 의사분 같아요. 숙가 낮고 위험하고 그리고 의료 소송 절음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젊은 분들이 안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필수 의료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 사례를 현직 의사분께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수술이 필요한 분은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걸 뜻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의료 문제의 가장 중심에는 어마어마하게 싸게 여러분들 의료 서비스를 누려왔던 것. 어느 정도 싸기는 괜찮은데 지나치게 싸게 해가지고 도저히 여러분들 그것도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더 싸게 후려치기 위해 가지고 의사수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써내해가지고 이제 전공의들이 다 떠나버린 겁니다. 전공의들이 다 그걸 못하겠다고. 어제 여름 방송 나간 것 중에 한 분이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는데 홍 박사님 저희 집 자식이 빅파이브 펠로우입니다. 신경외과 펠로우인데 한 환자가 머리에 이상 있는 환자를 4시간 동안 수술했는데 그러면 의사, 펠로우, 전공의, 간호사 이런 분들이 다 달라들었을까 아니면 팀을 이루어가지고 금액을 책정하려고 보니까 1인당 인건비가 7,9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자식이 혹시 잘못 받나 싶어서 10번을 다시 확인했는데 혹시 1인당 인건비가 4시간 했는데 한 사람당 79만 원을 내가 잘못 본 건가 해서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고 4시간 뇌수술 했는데 1인당 7,900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게끔 나왔다는 거죠. 이러니 누가 필수의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학 교수들은 전부 다 의료소송 몇 개씩 다 걸려있고 1년 내내 경찰에 왔다 갔다는 교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기가 찹니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가닥했는데 그걸 정정해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그게 수술에 참가한 멤버 1인당 숫가가 7,900원이 나온 겁니다. 7,900원. 그래서 강아지 수술보다 더 싼 수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를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수를 늘려가지고 의사 가격을 더 낮추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전공의들이 다 그냥 손 들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파업이 아니고 집단 행동도 아니고 그냥 사직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사실을 중시하고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지 누구 편을 들거나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저의 정신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는 권위에 굴복하거나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닌 겁니다. 대통령이니까 와 이런 사람도 아닌 겁니다. 그냥 사실이 뭐냐 이야기죠. 신경외과 교수가 팀이 돼가지고 교수, 펠로우, 전공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마취의사 이렇게 다 이런 팀에 참여했는데 인당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돈이 7,900원이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필수의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다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관리를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걸 뭉개고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더 후려치기 위해서 뭡니까?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 손이 빠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본과 마지막 학년에 실습할 때에 외과 교수님이 야, 너 외과해라. 그럼 내가 팍팍 밀어줄게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그 교수님한테 저는 평생 학문만 보고 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또 감옥 가라고 하십니까? 외과 교원이들 숫가가 적자고 의로소송에 걸릴까 봐 대체로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진로 과목인 학문만 보고 외과의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의 여러분들 글보다도 현직에 있거나 직원 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분들 논평이 현실을 이해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도움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의 공짜로 먹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완전히 가격을 후려쳐 가지고 그냥 거저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거저먹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을 만맥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고 의대생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못하겠다. 손 들어버린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고 본질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용산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이 관료 출신이죠. 전공의가 뭐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별로 중요한 일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 발권해 가지고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의 전공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렇게 없으니 장탄식을 했지 않습니까? 현직 의사께서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공의는 대학병원의 척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런 PMLRL12님은 제가 볼 때는 의사분 같았습니다. 전공의는 우리 신체에 비유하면 두뇌는 아니지라도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등뼈나 심장이나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심장이 만삼천명이 나간 겁니다. 뭘 가지고 대체할 겁니까? 그걸 여러분 진로지원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과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면 머리를 숙이고 배워야 되는 거죠. 여기 현직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상급종합병원 수련병원에서 전공이라는 것은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현장에 여러분들 가본 적이 없지만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단박에 뭡니까? 전공의 로울이 뭔지가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한 분께서 아무리 좋은 소리 해봐야 우리가 해법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사태. 한 사람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여기 한 분이 솔직하게 이야기했네요. 이제 의사 손 다 떠났습니다. 이제 의사 손 떠났고 이제 저 같은 논평하는 사람들의 손도 다 떠났고 이제는 모든 책임이 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면 다 대통령 이름 책임이지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홀가분할 겁니다. 아이고 뭐 너희가 알아가지고 그냥 쪼대로 해라 이렇게 이런 마음일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일 다급한 곳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그 다음 교육부 장관 그 다음은 한동훈 그리고 의대 교수들 것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지금 힘들어 죽을 맛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얻은 교수자인지 쉽게 사적하겠습니까? 죽어나 사나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는 게 육체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교수들입니다. 병원장들은 한숨 돌린 겁니다. 피해의 간호사로 하여금 전공이 되시 대충 여러분들 대체를 하면 되니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게 되면 나라가 골로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중심 잘 잡으시고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가능한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일 다급한 사람은 이번 사태를 이끌고 있는 고위관리들하고 대통령일 겁니다. 왜? 그토록 원하던 것을 다 얻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합법화된 폭력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길 수가 없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대신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책임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잘 보신 겁니다. 이제 사직 전공이들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이제 전공이도 아니고 다 사표냈으니까 관심이 없다. 이건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참 사랑하다가도 그 사람의 여러분들 도저히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봤을 때 완전히 돌아서는 남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나라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자기 직업에 대한 사랑도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만정이 떨어지버리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이 사직 전공이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만정이 떨어져서 다 가버린 겁니다. 나라에 만정이 떨어졌을 것이고 대통령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졌을 것이고 전공이란 좌업 자체에 대해서 이러면 다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그 상황을 관리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만정이 떨어진 것을. 그렇게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이제 다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당신들이 장구를 치든 북을 치든 끓여 먹든 먹든 볶아 먹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분께서 동료 의사들 가운데 의료인 같습니다. 자녀가 의사 의대생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무리하게 의대로 푸시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의사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의사수는 늘고 있고 임계점에 넘었으면 이전과는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치인들 가운데 의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 의사한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 공부가 여러분들 힘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꼭 하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의료인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고 이분도 의료인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연배 있는 의사들이 다 느끼고 있고 밖으로 잘 말하지 않는 내용인데 공박사가 정확히 찔러 말씀하시니까 놀랍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면으로 의사하기를 잘했다 하시는 분들은 대개 의사가 고소득자라는 인식이 없을 때 지나가신 분입니다. 현재 수입이나 근무 여건 지금 만족 또는 내리막 직선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다가 아주 큰 요소가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이런 것을 젊은 어머니들이 감안을 할 여력이 없는 거죠.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의과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배출되는 2040년 정도가 되게 되면 대한민국의 신생아 수가 10만댈일 겁니다. 10만대. 지금 이제 2023년이 23만이니까 그러면 이제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간병사, 기타 여러분들 의로보조인력까지 합치게 되면 그러면 얼추 2만 명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럼 20만 명의 신생아가 올 때 2만 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0%인 겁니다. 신생아들이 10명이 여러분들 벌어 가지고 한국의 의로인력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왜 먹여 살립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국이 가격 통제를 통해 가지고 관인이 주도하는 국영의료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낸 준조세를 가지고 의사들이 나누어 먹는 행태이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을 빼면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의사가 5천 명 배출이 되면 신생아가 50명이다 하면 40명당 한 명이 40명이 한 명을 부양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의사, 치과의사 이런 걸 다 합치게 되면 대략 2만 명 10% 정도 해당하는 거죠. 신생아가 20만 나온다고 가정하다 20만도 안 나올 겁니다. 십몇만 정도 떨어지겠죠. 한 10만 대 10만 2, 3만 정도까지 떨어질 겁니다. 개론 자체를 이제 안 하니까. 여기 보시면 의사만 하면 20만 중 5천 명이지만 간호사, 의료, 장비사 등을 합치면 2만 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이런 산술을 가지고 몇 명이 부양할 거냐를 보면 그러면 계산이 다 나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의료사태 문제를 잘 정리해 가지고 한 분이 손님 숫자가 5천만 명인 식당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 식당에서는 해외에서 50만 원 하는 요리를 5만 원만 받고 제공하며 수십 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면요. 요리사들이 잠도 안 자고 퇴근도 안 시키고 일을 시키면서 월급도 제재임금만 주고 요리사를 혹사해 왔기 때문에 그 식당이 운영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요리가 일부 맛이 없다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요리사를 두 배로 채용하겠다고 하니까 요리사들이 주방장만 남기고 모두 다 나가 버렸습니다. 나가버린 요리사들이 돌아올까요 꿈 깨십시오.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좋은 요리를 터무니없이 싸게 먹던 식당을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손님 5천만 명은 이제 50만 원을 내지 않으면 요리를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나마 음식망도 형편없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의료사태의 국가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